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 언론 보도에 비해 가지고 공병호TV는 좀 생각 있는 시청자들이 장문의 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배우지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오현성 교수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스티의 지금 소셜 워커의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니까 미국에서 테뉴어 트랙을 통과해서 종신교육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종신교육 대신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소위 이야기해서 미국의 연구자들이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테뉴얼 받는지 종신교사가 되는지 그리고 종신교수가 돼 가지고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종신교수들이 이런 데가 평생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 항상 관찰이나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일을 평생 동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종신교수를 누구를 시켜 주냐. 그걸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뭐죠? 조교수에서 그런 사람을 골라 가지고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종신직을 주는 겁니다. 마침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읽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소개하고 오늘 어제 방송이 나간 다음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뭐가 취약한지 왜 우리가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왜요? 그게 그런 게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 대통령이냐 그냥 입 닥치고 따라야 된다. 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지 그거를 한 분이 오래전에 받았던 의학 이름들 의대 교육을 받을 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는 옛날에 의학이라는 과학을 배울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이 권위를 의심하라. 권위를 의심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랍고 몇십 년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권위를 의심하라. 나이를 의심하라. 자리를 의심하라. 폼 잡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게 다 권위를 의심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학도 변하고 과학적 사실도 변하고 통계도 질환도 모든 것이 변하니까 어떤 권위에 눌려서 고착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특히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가 발표했으니까 믿어야 된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판결을 내렸으니까 믿어야 된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게 다 여러분들 권위를 맹종하는 소위 노예건성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권위를 의심하라는 거죠. 권위를 의심하라는 겁니다. 진실은 보이는 현상과 전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의 mg세대와 권위에 쩔어서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이 애초에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박 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초창기입니다. 의료사 때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고 단 한 줄로 남겼을 때 이미 미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이 만나서 2025년도 정원을 합의하고 2026년도 정원은 앞으로 논의하자라고 했답니다. 이 새로운 권위가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덜어먹히겠습니까? 덜어먹히지 않죠. 애시당도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됐으니까 어떤 권위도 이제 진실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권위입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런 평생 사는 원칙이 권위를 의심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든 당신이 장관이든 당신이 구심 먹은 여름 어른이든 간에 존중을 받아야겠지만 그거를 뭐죠? 의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것을 MG들이 당신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신이 거짓말하잖아 이 이야기로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이런 대단한 겁니까? 권위를 의심하라.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뭐죠? 대통령 말씀을 존경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노예적 사고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를 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보니까 사기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학적 사고를 보니까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MG세대 저항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현성 교수가 미국의 일반적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테뉴츄렉, 종신직 연구자를 어떻게 두느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고를 한 겁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좀 길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에는 일반 대학보다 교수 수가 더 많습니다. 연구중심대학들은 정년보장심사란 테뉴츄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5년 동안 학문에 매진한 인재들을 조교수로 입용한 이후에 매우 강도 높은 연구활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종신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연구직에 있는 교수들이 평생 동안 뭘 하느냐. 전형적인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연구업적을 내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부터 개념화된 연역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가설검정 그리고 논문 작성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유사한 학문을 연구하는 동료학자로부터 웬만큼 잘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연구질문을 제시하고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가설, 설정, 가설에 대한 기각 또는 기각 실패, 결과 해석, 논문 작성들을 평생 동안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외부 동료평가자는 어김없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코멘트를 합니다. 해당 조교수가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정년 보장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과학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이런 방송한 내용은 일체의 과장이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 누구를 편의하거나 이런 게 절대 없는 겁니다. 제가 20대 훈련 받은 다음에 평생을 살아온 것처럼 데이터를 모으고 관찰을 하고 거기서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검증한 결과를 상당 부분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유튜브들의 논평가하고 저는 다를 거로 봅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돼야 사회가 선전선종에 놀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지금 수준이 현대인처럼 보이지만 정신구조는 후기 조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탑클래스에 있는 정치권력에 있는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위해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를 완전히 배 속까지 다 드러낸 겁니다. 그냥 대충 밀어붙인 겁니다. 검증 과정도 없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발백중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답을 얻기 원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기각도는 기각 실패를 여러분 얻어내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광우병 파동이 생기고 세월호 사건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일이 생기고 다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몸은 커졌는데 한국어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의식체계라는 것은 지금도 주술적 사고 무당적 사고 집단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회가 여러분들 이 다음에 시간 가며 사회적 실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르겠죠. 왜 그 사회적 실험을 미리 여러분들 검증한 연구결과나 이런 것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본인들이 모두 다 몸으로 다 떼어가 여러분들 사회적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배울 테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심사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분기는 심상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연구자들은 질문 제시부터 논문 작성 과정이 일까지 능숙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이러한 미국 연구중심대학에서 훈련받은 박사학의자들은 연역적 연구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갖추게 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이 연구방법론의 철학에 기반됩니다. 따라서 박사학위를 마친 이후에 연역적 연구방법론을 외부정부를 수행하고 해석하는데 반사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 교수들은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비호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연구업적 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연구질문을 던지고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외를 끊임없이 묻고 제시된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등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페셔널을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스크린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종종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합니다. 최근 교회 목장 모임에서 자녀들의 이야기하던 중에 한인교회에서 논의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따져므로서 실수를 한 겁니다. 참석했던 부분은 대충 떼우려고 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미국 연구중심대학은 탐구와 질문을 찬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국외 부재자 투표가 여러분들 허공에 떠가지고 10에서 13%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그걸 다 깔아뭉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그 수준인 겁니다. 이걸 보고도 이상하다.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과학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 던지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모두와 음모론을 몰아붙이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수준에 맞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 운 좋게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파니까 배는 좀 부르겠죠. 그러나 이거조차도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유 국가가 있고 그냥 2유 국가가 있고 3유 국가가 생기는 겁니다. 뭐 딴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들 글을 썼던 농객들 사고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뭡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뭐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은참께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잘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자 이 보시면은 한 분이 MZ세대에 대한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을 쓰셨습니다. 10년 뒤에 늘어난 의사수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때려친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그대들이 걱정해 그렇게 애국심이 출중한 계층이었나 그냥 공부 잘해서 자기 할 일 하며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전문의 여러분들 가치가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필수가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필수가 여러분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한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분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불해야 될 총 의료비 지출 Total Cost Equal은 P 곱하기 Q 곱하기 N 의료수과 곱하기 의사 1인당 진로 횟수 곱하기 의사수 대한민국 여러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던 핵심적인 요인이 수가는 낮았는데 횟수가 많았던 겁니다. 그 의사를 많이 돌린 겁니다. 계속 의사 가동률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의사수를 늘려버리게 되면 어떠냐 자동률은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간단한 여러분들 산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공의들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의료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이해가 없었던 사람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보고 처음에 간단한 이 도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폭증할 건데 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N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런 도식조차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이 언더스탠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도식조차도.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지하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나름의 숫가가 낮은 체제 하에서도 의료비 지출의 폭증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 Q를 높여가 여러분들 억제를 시켰는데 이 상태에서 N을 올려버리게 되면 T, C 총 의료비 지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그가 올라가지 않게끔 P를 더 낮추면 되죠. P를 더 낮추게 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엑시트 하겠죠. 더 많이.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게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전공의들이 왜 여러분들 나가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피가 형편없이 추락할 걸로 보니까 여러분 그냥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버리게 되면 이제 필수 의료과 수수라는 의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주님께서 경제성장위의 모두가 조선 후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의료계획이 우리 사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전쟁을 앞으로 하지 않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같이 되는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사는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착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상당한 수준인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두 나라가 서로 비슷해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의료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도와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 다 판도라마 상자를 열어제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단문이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빼앗은 교군을 미래까지 예견하지 않습니까? 전쟁하지 않더라도 얼추 비슷해지겠구나. 무시무시한 전망이고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전쟁 안 하더라도 알아서 뭡니까? 남과 북이 비슷해지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콘텐츠가 다른 분들이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참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의과 공부하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다 키우셨을 것이고 경희님입니다. 제가 지금 한갑도 지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제 남편도 고학력 문과 출신입니다. 이번 의로 사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 저 밑에 의사를 미워하는 정서가 느껴집니다. 이해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공 박사님 방송 듣고 위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될 텐데 제가 할 일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남편분이 여러분들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를 하셨으면 남편 되시는 분도 굉장히 명문을 나오셨을 텐데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실 테고 이렇게 된 겁니다. 분만도 하셨을 거고 오랫동안 그 당시는 상당히 산부인과가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으로 산부인과를 하셨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엘리트고 많이 배우신 분이죠. 이렇게 위로받으실 수 있어서 굉장히 제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